유난히 평범해 보이는 한 청년이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남들처럼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노래는 못하지만 그래도 부를 때만큼은 그래도 조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세요. 22살 최성봉이랍니다. 풍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. 새벽에 여기 지원사를 보니까 최성봉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아요?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. 혼자 5살 때부터? 네.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. 자는 곳은 그냥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, 공동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 살았죠. 공부는 하셨나요? 학교는 다니셨나요? 아니요. 저 초등학교, 중학교, 금정구시 봤고요. 학교는 고등학교, 아니 고등학교를 처음 가, 아니 학교를 한 곳에서 처음 가봤어요. 대단하시네요. 대단하십니다. 네. 오늘 노래를 보여주실 건가요? 네. 평소에 노래를 즐겨 부르셨나요? 그냥 즐겨 부른다기보다는 하루 사례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많이 부르지는 못해도 되게 좋게 봐요. 좋아해요. 네. 노래 들어볼게요. 노래 들어 Kann Hans Augustin 1기소 1기소 et 네이베레 우베레 우베레 내 말로도 궤도 아닌나 인토랄라 내 말로 우리의 성령때로 내 왕은 내 왕은 내 왕은 아멘 그냥 채성봉씨를 너무 안아주고 싶어요 왜 노래하고 싶어요? 제가 어릴 때 좀 많은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어디 팔려가기도 하고 좀 나이트에서 껌 팔면서 어떤 사람이 성악한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되게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다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외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악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?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악기는 그 어딘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제대로 배우신 적은 없으시죠? 혼자 그냥 돌아다니면서 마스터 클래스 같은 거 있으면 그냥 가서 듣고 공부하고 혼자 하고 그랬어요 네 여기서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꼭 그 레슨이 계속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해드리고 싶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관객 반응 보셨으면은 얼마나 훌륭한 무대를 만드셨는지 아실까요?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반점하겠습니다 합격입니다 장진 감독님 합격입니다 축하합니다 주영의 생방송이었습니다 주영의 생방송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주영의 생방송이었습니다 승비가 신승부 killed 그런 친구들은 어쨌든 그 어려움 속에서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라고 해서 달려가는 그런 패션은 참 잘하는 친구들 가지기도 힘들고 음역이 사람들로 가져가야 할 것 같아요 저 친구를 만나게 된 게 저는 너무 다행이고 행복하고 저 친구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아멘